저는 OO가 뭔가 좀 그런 향기가 나요. 옛날에 그 삼성 SDI 향기가 자꾸 나요. 저는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다른 데서는 안 했는데 상당히 주가가 진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OO 되게 좀 다크호스로 좀 보고 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OO가 훨씬 더 드라마틱하지 않을까. 염블리 염승환 부장이 알려주는 4월 실적 시즌 이후 투자 전략과 탑픽 종목, 시장 전망과 주도 종목에서 만나보세요. 주식대학 봄학기 수강생 전원에게는 무료로 VOD 수강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삼프로TV의 정프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요. 팟캐스트 신과 함께 업로드됐던 음원을 재편집한 영상입니다. 삼프로TV 유튜브 채널 생기기 전에 저희가 제작했던 컨텐츠들 가운데 이건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초심 이거 다시 한번 좀 다지시고 또 기트를 탄탄하게 하시는데 도움드리기 위해서 꾸준히 앞으로도 좀 선별하고 재편집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식장에 그런 분 간혹 한 분씩 있습니다. 일도 잘하는데 투자도 잘해서 점심식사나 저녁식사 하면 항상 그분과 식사를 하면 주춤주춤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을 한번 섭외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이 아실 거예요. 저하고도 페북 친구가 되신 지 꽤 오래됐고요. 그분의 글을 가끔 읽으면서 선뜻선뜻 투자 인사이트를 갖게 되는 그런 분입니다. 필명이 바람의 숲으로 더 유명하시죠. 그리고 묵후지죠. 버피클럽이라는 그 묵후지에도 초대될 만큼 정평이 있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물론 직장인입니다. 바람의 숲 김철광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를 조금 더 앞으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 몇 년 차십니까, 지금? 20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20년 차? 그 20년 동안의 주식 투자는 몇 년 하셨습니까? 한 15년, 16년? 15, 16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부분 초년병, 아주 초년병 생활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식 투자.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한 15년 계속 주식 투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끊임없이 했습니다. 성과 좋으셨습니까? 그냥 뭐 먹고 살 만큼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게 주식 투자하는 분들 중에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면 제일 겁나는 말이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주식 투자해서 성공한 분들끼리 그렇게 담합을 하셨어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만, 보니까. 그런데 자랑한다는 게 좀 천박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 또 유행하는 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과시적 비소비라는 게 있는데요. 소비를 하는 거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비소비하는 걸 과시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하는 걸 오히려 과시하는 데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입만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주식 투자를 처음에는 저희 집이 원래 투기나 도박을 굉장히 싫어하는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말이라면 할아버지가 도박을 해서 집도 날리고 땀도 날리고 그랬다는 말씀이 있어요. 원래 부잣집이었는데. 원래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습도도 치지 말라. 절대로 빚 내면 안 되고 도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직장 들어간 다음부터도 절대 신용카드도 안 만들었으니까 저는요. 그것도 나중에 부채가 될 거다 생각해서. 그래서 그냥 돈만 모아서 열심히 적금 넣고 또 그때 근로자 5대 저축이라고 98년, 99년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로자 5대 저축 넣고 그렇게 살아봤는데 저 입사 동기 중에서 나이가 많은 형님이 제가 그렇게 사는 걸 보더니 뭔 생각인지 그분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투기는 하시기 싫다. 나는 착실하게 돈 모아서 그냥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때도 저도 신호회에 나가고 했던. 크리스찬이셨어요. 네. 그래서 같이 있었던 분이었는데 그 형님이 내보고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얘기하면서 가장 악한 종처럼 너는 지금 너의 모을 수 있는 자산을 가장 땅에 판묻는 것과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거를 잘 굴려서 두 배로 널린 사람한테 하나님은 더 보고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세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형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예금이라는 게 이제 채권에 보면, 채권 뽑아보면 14종의 전형 계약, 요즘 15종의 전형 계약이 있거든요. 증여, 매매, 사용제차, 임대차 그런 게 있는데 예금이 어떤 계약 관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금 관계가 뭔가 생각해봤더니 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금은 임치 계약이라는 거예요. 임치 계약이라는 건 어떤 물건을 맡겨놓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을 그냥 은행에 맡겨놓는 것만큼 사회적으로 봐서 비생상적인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그 돈을 한번 잘 굴려봐라, 굴려보자. 그렇게 이제 적극적 추천해서 그때 계좌 개설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투자는 안 하셨으니까 뭔가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렇죠. 어떤 준비를 하시고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책을 좀 봐야겠다 싶어서 주식 관련된 책을 이제 좀 봐야겠다 싶은데 저희 집에 마침 주식 관련된 책이 있었어요. 제 동생이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학부 때 쓰던 교재가 집에 있었는데 아, 증권투자론 같은 거? 네. 그래서 증권투자론이라는 대학 교재가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7, 8페이지 되는 아주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한번 공부해보자 싶어서 그 책을 놓고 한 6개월을 잡고 그냥 매일 한 3페이지, 4페이지씩. 완전 그거는 사실은 잘 안 쓰는 방법인데 왜냐하면 이제 뭐 서점에 가면은 뭐 벤자민 그레이엄 책도 있고 뭐 워런 버펫에 대한 책도 있고 주로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집에 있는 책인 동생이 쓰던 증권투자론 그러니까 교과서. 그렇죠. 대학교. 대학교 텍스트북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보니까 돈을 안 쓰셨군요. 통상 교보문 것 같은데 가고도 한 대여섯 건 일단 사오죠. 그렇죠? 그런데 집에 있는 책을 6개월을 파셨어요? 6개월 파다가 이제 참 이론서만 공부하다가 그 책을 쓰신 분이 엑셀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분석이라는 책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또 9개에다가 이제 봤는데 엑셀을 가지고 각종 이제 공분산이라든지 분산 같은 각종 재무지표를 엑셀로 정리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거 가지고 그때 이제 배당 수익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이비에비타 뭐 에바 모형 같은 거를 계속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해서 그거를 그때그때 그거를 이제 카페에다가 올렸어요. 네. 그 카페라는 게 저거예요? 보수적인 투자자들 마음이 편하다. 그 카페예요? 그땐 카페가 있기 전이었죠. 그래서 그 전에 그 투자 보고서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 일주일 정도 공부한 걸 올리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 다른 이제 독자분들이 제가 이쪽 재무쪽에 석자나 되는 줄 알았나 봐요. 무슨 전공이 저기 무슨 수학이나 뭐 이런 쪽 아니셨어요? 저는 법학이었습니다. 법학 거 하나 안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분들이 한번 제가 많이 아는 것 같이 이제 착각을 하셔서 같이 투자 모임 한번 해보자 제안이 들어와서 그게 2004년인가 2005년인가 그때 부업투자자 모임이라고 있어요. PIC라는 모임인데 그 모임에 한번 나와보시라고 해서 그때 이제 나가게 돼서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임만 지금 거의 한 14년 15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투마의 방장이시죠. 카페 운영자이시죠. 네. 맞습니다. 보투마라는 게 여러분 네이버 카페 중에 요즘은 카페가 많이 예전만큼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만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카페를 개설하시고 운영하시는 김철광 투자자신데 그러면 한 15년 동안 투자하신데 본인의 투자 철학을 쭉 이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변천사가 있어요? 사실 처음에 투자하는 분들은 대부분 성공한 분들도 처음에 처절한 실패하면서 왜 실패했습니까? 그러니까 차트보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박성진 대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김 선생님은 어떻게 어떤 투자를 먼저 하셨어요? 저는 교과서를 보고 투자하다 보니까 내가 가장 적용하기 좋은 모델이 배당 할인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교과서대로 공부를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배당 할인 모형에 따라서 배당주 투자를 처음에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 그때 투자를 많이 했을 때는 선박펀드라는 게 있었는데 거의 한 8% 정도, 그러니까 1년에 4번인가 배당을 주고 분배금이라고 하죠. 분배금을 주고 8% 정도 되는 분배금을 주다가 5년인가 7년 지나면 배를 팔아서 해산하는 그런 투자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런 거 비슷한 것 중에 맥커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맥커리 센터럴에도 투자했었고 맥커리 인프라도 투자했었는데요. 맥커리 센터럴 같은 경우는 극동비등이라고 비등을 매각해서 나눠주는 건데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 처음에는 되게 열정적으로 투자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요즘 주담, 사실 IR 담당자한테 주담이라고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한참 투자를 많이 했다는데 주담한테 오전에 한 번 더 나오고 또 오후에 전화 한 번 하고 아주 주담한테는 진상 고객이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아는 정도. 그리고 그때 내각 관련해서 주총이 있었어요. 임시주총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가서 깽판 부려버리겠다고 한 번 이거 가만 안 두겠다 했더니 그쪽에서 경비원 같은 사람들도 따로 마련해갖고 신분 확인하고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 약간 그런 포스가 느껴져요. 개인적으로 배도. 그래서 그때 배당주 투자를 하셨는데 펀드 말고 배당을 많이 주는 진짜 주식, 회사 주식. 그거 사서 큰 수익이 난 그런 케이스가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제대로 난 수익은 맥커리 인프라라는 이제 인프라 펀드였는데 그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배당금이 꾸준할 수밖에 없어요. 트러픽이 느니까. 계속 트러픽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와이프하고 애들 데리고 춘천으로 놀러 갈 때도 이 차들을 봐라. 이 차들이 맥커리 인프라에 다 수입이다. 그런데 맥커리 인프라가 그 당시에 상반기에 230원, 하반기에 230원에서 460원을 배당하던 회사였는데 그 회사의 주가가 4천 원이 깨져버렸어요. 그럼 뭐야? 배당 수익률이 10%? 12% 나오죠. 12%?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시장이 가격 책정을 미스프라이싱한 거다라고 보고 그때 2008년도에 투자를 해서 크게 성공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성공했으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또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을까라고 보다 보니까 그때 한국 세일 소규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 대주소는 사우디에 있는 아람콩가에서 지금은 세일링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주식을 그때는 집중 매수를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 했는데 그 회사의 배당감이 2만 원이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그러면 30% 넘네요? 그러니까 폭탄 배당이 난 거죠. 그전에는 8천 원 가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 2만 원하고 그다음에 1만 8천 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번 제대로 난 수익이 나와서 그때는 하도 이제 수익률도 좋고 해가지고 와이프하고 이들 데리고 미국에 여행을 갔었거든요. 아 돈 버셔가지고 네. 기분 좋게 가가지고 갔다가 이제 서부 투어를 하는데 보니까 그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 그렇죠. 거기 쉘이 또 있는데 쉘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인정사 찍자 그래가지고 와이프고 쉘 가스 스테이션 앞에서 사인도 찍으면서 우리 애들 보고 아파트는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서 쉘이 소기에서 쉘이 뭔지 아냐. 일본에 가면 거기 쉘 모양의 조개 껍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거기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덜란드 해산가 그런데 거기서 일본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상립자가 일본에 있는 가리비 조개를 보면서 쉘 속에 쉘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당주 투자를 해서 이제 제대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즐거운 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보면 뭐랄까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시면서도 상당히 소프트 랜딩을 할까 이렇게 어차피 배당주 투자니까 그게 2008년도니까 다른 사람 막 피고름 날 때 아니에요. 그때 오히려 배당 수익률을 짱짱하게 모이면서 그 배당주들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맥커리 같은 것도. 그래서 오히려 좋았는데 반대로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때 수직 낙한 주식을 사가지고 수직 상승한 자산을 만든 분들도 꽤 많아요. 주식 투자자들이나. 그런 맛은 없으셨겠는데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제 급락을 맞았던 분들은 급등의 기쁨을 온전히 다 느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게 2018년 10월에 모임을 했는데 저하고 약 2명이 인프라 펀드하고 선박 펀드에 투자해가지고 10월에 엄청나게 수익률이 나빴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2명만 돈을 번 거예요. 엄청 부러우들 했겠네 그때. 부러운 게 아니라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개워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둘만 이제 막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독이 된 게 2008년 10월 28일이 그때가 바닥이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그 다음에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은 친구 둘은 이제 배당주를 들고 있으니까 급락이 없으니까 급등도 없는 거예요. 급등도 없겠죠. 그런데 그때 크게 자산에 불렸던 분들은 급락했을 때 계속 삼아왔던 분들이 급등했을 때 자산 레벨이 그냥 점프업이 되었는데 저는 그때 점프업이 되지 못했던 게 좀 안타깝다라는 이제 그래도 마음 편하잖아요. 보수적인 투자를 해서. 그런데 그래서 계속 배당주로만 한 건 아니고 그리고 한 번 투자 패턴이랄까 투자 어떤 방향성 같은 걸 좀 변신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셨어요. 배당주 투자 좀 성공해서. 저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기본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당 할인 모인으로 투자를 하다가 또 하나 배운 게 이제 포트포리오 보험 전략을 또 공부했었어요. 포트포리오 전략 보험 전략이 뭐냐 하면 투자금의 95%를 맥크리 인프라라든지 선박펀더처럼 고배당주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5%를 초위험주에 투자를 해가지고 초과 수익을 이제 내보자는 게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인데 그 전략에 딱 맞는 투자 방법이 BWCB 투자예요. 매장인. 그렇죠. 워런트 투자입니다. 워런트 투자. 워런트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주인수금부 사채 투자라는 게 워런트와 본드로 나누지다 보니까 그렇죠. 본드에서는 본드의 안정성 때문에 수익률이 낮고 그렇죠. 위험한 워런트 분리형 워런트는 이게 잘못하면 휴지 조각될 수도 있지만 먹으면 대박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BW에서 워런트가 제거된 SV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본드만 남았던 거 그거는 보통 1만 600원 그러니까 1만 원에 공부한 게 1만 600원에 그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600원을 먹고 나머지 워런트에서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때 기아차 BW가 이제 2천억인가 3천억인가를 엄청나게 크게 공부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격론이 좀 있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투자자 형님 중 한 분이 나한테 뜻밖의 이제 아주 공격적인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분이 만약에 자기의 모든 금융자산을 다 털어서 기아차 BW에서 오로지 워런트 워런트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엑스 워런트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했더니 이런 기회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최고의 기회다. 최고의 기회 때 최고의 베팅을 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위험하지 않냐 했더니 이거는 기아차가 기아차가 망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발행한 BW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목적인 것 같다면서 지금이야말로 투자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했고 그리고 캐나다로 이제 날랐어요. 투자해놓고 이민을 갔었는데 그 다음에 말인가 연락이 한 번 왔다고 한국에 들어왔다고 보자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투자를 좀 잊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1년 한 반 만에 10배 정도를 돈을 벌었다고. 워런트 투자 금액 대비 10배. 그렇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신주인수권 사채라는 게 있죠. 줄여서 약자로 BW인데 본드 워런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법률 속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마는 2014년 어간까지는 분리형 본드 워런트가 나왔거든요. 뭐냐면 본드와 워런트를 분리해서 워런트 자체를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주식처럼 거래되는데 이거는 사실 일종의 옵션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가로 사서 빠지면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원주가 올라가버리면 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그런 형태의 투자가 되는데 바로 그 투자를 지금 선배분이 하셨고 김선생님도 같이 하셨다는 얘기. 그렇죠. 그 투자를 해서 수익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정부의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금지가 돼서 금지됐죠. 어떤 국회의원이 의원 발의를 해서 법적으로 그걸 못하게 했어요. 악용된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또다시 투자 방식도 바뀌어서 그다음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는 종목에 투자를 했었어요. 시적이 만약에 이분이 시적이 급증을 할 걸로 보이는 종목 그러니까 지금이 오늘이 7월 25일이니까 25일이죠. 2분기 시적이 곧 날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8월 초 중심이 나니까. 그럼 보통 같은 업종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정류업체라고 그러면 정류업체의 기본적인 수익 모델은 석유가격 정제 마진인데 우리나라 세계사의 어떤 정류사가 있다고 그러면 시적 발표일 때는 다 틀리겠지만 먼저 발표된 시적을 보면 뒤에 나올 시적을 알 수 있겠죠. 대충. 그렇죠.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시적이 잘 나올 것 같은 종목에 미리 사놓고 있다가 시적 발표가 나면 매도로 해서 이것이 일어나는 방식 그런 식으로 투자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무역협회 같은 데 들어가서 월별로 나오는 수출 통계 같은 걸 기반으로 해서 시적이 잘 나올 걸로 보이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2015년, 16년에는 돈을 그때 좀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이 딱 나오는 회사에 집중매매를 하는 거죠. 그렇죠. 집중 투자를 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이익 모멘텀은 좀 이제 발수껏 틀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한 5, 6개로 분산을 해가지고 잘 나올 만한. 그때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공했던 종목 하나만 좀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뭐 그때도 오이소루선드 그때도 괜찮았어요. 최근에 엄청 올랐잖아요. 최근에 근데 그걸 제가 분석을 그때부터 했으니까 오래 했던 거고 그때도 이제 무역통계 같은 거 보면 바로 나오니까 이제 그걸 했었고 또 한국경제TV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들이 고객들이 보통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미리 또 맞출 수가 있거든요. 한국경제TV 상장된 한국경제TV. 그것도 이제 보통 그 고객들이 3개월 단위로 6개월 단위로 이제 결제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갖고도 이제 분기시작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맞추고 이런 식으로 투자했는데 이런 투자를 이제 하다가 2017년, 18년부터는 그게 안 맞더라고요. 이제는요. 내가 왜 그렇구나. 왜 안 맞나 싶어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투자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버리면 다 똑같이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그렇겠죠. 미리 올라버리기도 하고 네. 미리 올라버리고 실습 발표가 동시에 급락을 해버리는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8년부터 최근까지는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 예를 들어서 이제 에코마케팅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광고시장은 전체적으로 거의 굉장히 저성장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광고시장은 줄어드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실제 이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 에코마케팅 하고 있는 퍼포먼스 광고라는데 그 온라인 부분에 대한 모바일 부분에 대한 광고 성장률은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본업이 이렇게 매출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은 분명히 돈을 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코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5G가 올해 개화를 하니까 작년에 이제 사놨어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은 괜찮지 않겠냐 해서 그때 투자했었는데 뭐 둘 다 팔았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 정리하고 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린 종목은 지금 장구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있는 거 종목 얘기하면은 개인이제가 절대 안 되죠. 네. 그런데 이게 지나간 것만 얘기하냐고 또 컴프렘 하실 분들도 있긴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쭉 투자를 한 15년 동안 투자 패턴도 좀 바꿔가면서 시장에 적응을 해 오셨는데 광고 듣기 전에 이 말씀만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직장인이시잖아요. 네. 네. 그래도 주변에서 주식에서 돈 뭔가 좀 아시는 분 있죠. 몇 명 있습니다. 몇 명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숨기는 게 아니라 대외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글도 쓰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면 아실 텐데 나 주식 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김 선생님이 보시기에 직장인이고 자영업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식 투자 절대 하면 안 되는 분들 또 절대 하셔도 될 분들 직업군으로도 성격으로도 이렇게 한번 판정을 해 줘. 맞으세요? 제가 이제 투자하다 보면 희한하게 법조인들은 굉장히 주식 투자를 못해요. 그래서 왜 못하는지 제 착각인가 봤는데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주식 투자 못하는 직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법조인이네요? 법조인입니다. 법조인 중에서도? 특히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이 그분들은 공부도 잘해가지고 판검사 됐는데 왜 못할까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단서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깐게 다 무시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으면 예를 들면 뭐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대표이사가 이번에 라이전스 아웃 5조다. 그러면 결정적인 단서를 생각하고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다 무시해버리고 우려내버리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얘기했는데 그럼 됐지. 범인 친문할 때도 결정적인 증거 하나면 그걸로 다 그냥 끝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외에는 다 무시하다 보니까 그런 걸 믿고 투자했다가 망하고 또 변호사들은 의대인의 말을 너무 잘 믿어요. 의대인이 이렇다 그러면 또 변호사들은 정말 일어나기 힘든 그런 것도 변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회사에서 정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싶은데도 믿고 투자를 하더라고요. 의대인은 말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돈 주니까. 그리고 직업적으로 그러면 주식 투자에 잘 알맞는 직업은 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주식 투자에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의 한두 가지 증상만 갖고 절대로 병을 판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가 실적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을 믿고 판단을 내지는 않고. 의심한다 이거죠. 계속 다른 증거를 찾고 다른 증거를 찾고 또 약을 투여하는 것처럼 한 방에 다 넣거나 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환자 상태를 봐가면서 더 투입하는 것처럼 돈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의사분들은 상당히 투자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업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잘하는 직업군이 있고 못하는 직업군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의사분들은 제가 아는 제 친구 의사들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투자 수입이. 왜냐하면 일단 바빠요. 그래서 시세를 많이 못 들였다 봐. 그렇죠. 환자 보느라고. 환자 보느라고 보다 보면 잔 끝나 있어. 팔았어야 되는데. 하다가 계속 갖고 있다가 올라 버리는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거를 아까 법조인처럼 확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오진할 수가 있잖아요. 암이다 그러면 협진. 그러니까 컨퍼런스도 하고 방사선과다. 무슨 흉부외과다. 또 암병동이다. 다 모여서 검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과정이 사실 투자할 때 보면 철저히 의심하고. 그렇죠. 또 물어보고. 그게 사실 직업의 패턴으로는 의사가 딱 맞네요.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 듣고 전국의 의사들이 다 주식 투자 나서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저희가 한 분 의사가 예약이 돼 있어요. 피트 황무님이라고. 치과의사 하시는군요. 치과의사분이 저희 프로그램에 한번 나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때 한번 제가 여쭤봐야 되겠네요. 우리 김철광 선생님 의사가 투자 거기 맞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냐고 한번. 그분도 배당도 투자를 하시는 분 아니에요. 법조인은 투자에 좀 불리한 직업이고. 의료인들. 의사 선생님들은 좀 유리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 상당히 시사적이네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안 봐야 된다. 김 선생님은 지금 주식을 몇 종목이나 갖고 계십니까? 거의 한 4, 50종목. 돈이 얼마길래 그렇게 많이. 분산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 매일 보세요? 매일 보면 시세를 보면 시세가 사람을 현혹하는 게 있더라고요. 계속 사람을 차트, 캔더를 보는 거잖아요. 매일 매일 시세를 본다는 거는. 그러면 그게 자꾸 빨간불이 자꾸 사람을 현혹시켜서. 그렇죠. 내동매매를 하게끔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처음 투자를 하면서 가장 훈련을 좀 많이 했던 게 어떻게 하면 시세를 안 볼 수 있을까. 장중매매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매매를 하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매를 우리 장모님한테 맡겨버리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장모님이 아주 테크닉이 좋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예 모르시는 분한테 맡겨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왜 하품 장모님입니까? 그런데.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장모님한테 맡겨가지고 제가 주문서를 내는 것처럼 해서 오늘 어떤 주 어떤 주를 어떤 가격에 매매해달라고 해서 몇 번 매매를 했었는데. 장모님한테 주문서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은 오늘 좀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장모님이 알아서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는 장중 그래내역을 안 볼 수 있으니까요. 대박이다. 나 이런 분은 처음 봤는데. 나는 그냥 영업직원한테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내가 많이 들어봤고. 어젠가 그젠가 말씀드렸지만 2시 50분에 무조건 기계적으로 파는 제 친구도 봤는데. 그걸 주식에 주자도 모르는 장모님한테 매매 주문을 내라고 그런 분은 김 선생님이 처음이다. 진짜. 그리고 또 장기 투자의 계좌는 아예 앱을 안 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좌를 분리하는군요. 그렇죠. 분리해가지고 장투 계좌도 있고 배당주 계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누고 난 다음에 장투 계좌를. 장기 투자 계좌. 장기 투자 계좌에다가 단기 매매 계좌 종목을 넣어버리면. 맞아요. 그거 본다고 또 매매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악마와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악마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다면. 내가 가위를 냈지 볼을 냈지 악마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하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길 수 있을 확률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나눠버려야 하고 분류시켜버린다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 그거는 진짜 노하우인 것 같아요. 계좌 하나에 내가 이거 한 3년 버티려고 산다. 물론 3년 버틴다고 사도 그중간에 엄청 유혹이 많지만. 그런데 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인내력 테스트하면서 괴롭게 해야 되나. 막 매매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0만큼 투자한다 그러면 90은 뚝 떼서 장투 계좌로 끊어서 아예 앱도 안 깔고 그냥 쳐박아두고 10만큼은 에랏 깨져도 다 계속 그냥 직성이 풀릴 만큼 매매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면 괜찮겠네. 그래서 그거를 나만의 시전 투자 대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정권세가 시전 투자 대회는 두 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3년짜리 아니면 2년짜리 시전 투자 대회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죠. 내가 열심히 매매하는 계좌가 수익률이 좋았지 묻어놓는 종목 포트에 수익률이 좋았지 게임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의외로 묻어놓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내 마음을 미리 다 알고 있는 악마와 게임을 해서도 내가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과의 싸움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면 보상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병창입니다. 매매기술이라는 책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주식을 계속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낫겠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매수신호가 있었냐 없었냐 매수신호가 있었습니다. 그 매수신호가 뭐냐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세세히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 그때 보여줬던 것은 거의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이틀만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세세하게 써놨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라는 건 제가 투자교과에서 배우기에 투자의 수익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투자 수익의 본질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위험에 대한 보상이 있고 또 하나는 시차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원금이 안전자산을 버리고 위험자산에 넣은 그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수익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의 시차 보상이라는 것은 오늘 투자했다가 2년 뒤 3년지라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제가 작년에 팔았던 종목은 2배가 올라갔고 재작년에 팔았던 종목은 3배가 왔는데. 한 달 전에 산 건 항상 손해보죠. 한 달 전에 있던 건 항상 손해보고 어제 산 건 다 손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뭐가 빠졌냐면 시간이 빠졌다는 겁니다. 작년에 팔았던 종목 재작년에 팔았던 종목은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간 거고 지난달에 샀던 거 어제 샀던 거 오늘 샀던 거는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밖에 안 되니까 그 시차 보상이 적응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도 그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나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권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에 대한 기간도 분명히 정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어떤 종목을 분석해서 사고 내일 시초가에 팔 거다는 거는 투자라고 볼 수가 없고 거기는 위험보상은 있지만 시차 보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거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변에도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분들 좀 있으시죠?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다 행복하시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기억에 남는 투자자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직업을 말씀드리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직업은 말씀 못 드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저는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지만 그분은 기능직 좀 힘든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만난 게 한 10년 전쯤에 만났는데 거기 만난 장소가 시청역 뒤쪽 어떤 허름한 주집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자기는 반드시 성공을 하겠다 주식 투자로 반드시 돈을 벌어서 멋있게 살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3, 4년 사이에 크게 돈을 벌어서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는데 이후에 얘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철학이 없던 분이 큰 돈을 벌게 되니까 바람이 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혼자 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더 나쁜 건 그 이후로 장이 좀 나빠서 투자금도 상당히 손해를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철학 없이 투자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왜 돈을 버는지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큰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쓸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큰 돈만 벌어놓으면 그 돈을 엉뚱한 데에 많이 쓰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차를 사는데 뚜껑이 열리는 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차도 있잖아요. 문이죠. 문이 이렇게 새 날개처럼 무슨 기니 뭐 이런 차죠. 무슨 리 이런 차들. 그런 차 사고 싶어서 그런 차를 샀다가 이마트에 주차를 시켰는데 옆에 차가 주차돼 있어갖고 문이 안 열리더라는 그래서 그까진 생각 못하고 요즘 이제 테스라 엑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튀어나와서 문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렇죠. 위로 열리죠. 그런데 그 친구 차는 옆으로 열리는 차인데 우리나라 시장에는 안 맞는 차라는 거예요. 안 맞죠. 이마트 하나로 마트 같은데 주차 못하고 주차하려면 두 개를 가운데에서 실제로 제가 하는 분도 돈 주고 주차 스팟을 사가지고 두 개를 쓰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돈을 쓰거나 아니면 좀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애들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국제학교를 보내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기르기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낭비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하는 친구도 있고 일탈 행위도 하고 일탈 행위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나이가 지금 저도 40대 중후반이 됐는데 나이버 나이가 50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냥 뭐 백바지 입고 다니고 백구두 신고 다니면서 홍대 클럽 다니면서 뭔가 해보겠다고 다니는 거 보니까 백바지 입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렇게 사시는 게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사시냐고 했더니 그분 논리는 그거더라고요. 내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못 논다? 네. 못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자산을 최대한 즐겨야 될 텐데 최대한 즐기기 위해서 60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든 악착같이 이제 놀아보겠다는 거예요. 김 선생님 아시는 직장 동료나 또 친구분들이나 이런 얘기 하시죠. 아휴 그 직장 뭐 엄청나게 돈 많이 번 직장도 아닌데 차라리 관두고 전업투자해서 돈 더 많이 벌어버리지 그러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때 뭐라고 하세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업투자라는 게 시간의 개념이냐 아니면 돈이익의 개념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주식투자에 매달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수익은 지금 다니는 직장보다도 못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가 전업투자자고 하든 하지 않든 그 사람은 전업투자자가 아닌 거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한 달 수익이 1년 연봉보다 더 많다고 한다면 그분은 스스로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수익 면에서 이미 전업투자자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전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루 종일 하겠다는 건데 주식투자라는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떤 노동인지도 다른 것 같아요. 많은 가투소나 이런 분에서 전업투자하셨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은 전업투자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놀고 싶은 겁니다. 주식 가지고 놀고 싶은 거죠. 투자를 하러 다니는 게 아니죠. 만약에 진짜 전업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탐방을 다녀야 될 거고 계속 미팅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다녀야 될 텐데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거 원앙이 아니라 그분들은 놀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주의해서 은퇴하신 투자자들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놀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쉬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놀고 주말에는 쉬고 전업투자자가 그게 뭐냐면 노는 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구를 한다든지 꿀풀에 쉰다든지 등산하는 건 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노는 건 힘들죠. 노고 나면.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집에서 푹 쉬는 건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놀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던데 그거는 전업투자가 아니라 은퇴 투자자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제주에서 전업투자라고 하시는 대부분은 직장 다니엘서 다 돈을 벌어서 은퇴를 해서 여유자금을 굴리는 정도의 차원이지 직장 다니엘서 돈을 많이 못 모았던 분이 자기가 전업투자자라고 선언하는 순간 돈이 불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투자자는 건 위험보상과 시차보상이 두 가지 부정되어 있는데 시차보상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하루 종일 주식만 보고 있으면 그 시차를 어떻게 버티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지루함을. 미치는 거죠. 특히 오늘같이 시장이 많이 폭락을 하는 경우 오늘 하루 종일 주식을 바라고 하면 이게 곤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날 오히려 직장일이 바빠서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 간지도 모르고 내쉬고 하면 그걸 안 볼 수가 있었잖아요. 저는 예전에 한번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일주일 출장을 갔다고 나니까 제가 갖고 있던 종목 중 한 종목이 그때는 상한가가 15%였는데 상한가 두 번 가고 상한가 한 번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다 끝나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목이 일주일 동안 상한가 두 번 맞고 상한가 한 번 맞았는데 그거를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이 설마 토요일날만 보던 출장을 어디죠. 외국으로 갔어요? 외국은 아닌데 국내에 있었는데도? 아예 안 봤죠. 나 이런 분 처음인데 이런 분은 나 진짜 처음 봤어요. 상한가 하루 그냥 스킵했다는 건 내가 알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상한가 두 번에 상한가 한 번을 맞았으면 그 어마어마한 변동성이죠. 그런데 그거를 일주일 지난 다음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와. 제가 이번에 지금 여름휴가 기간이잖아요. 제가 같이 투자하는 동생이 이번에 한 달 정도의 여행을 갔거든요. 가면서 자기는 여행을 할 때 주식을 보지 않겠다고 해서 여행 가서 주식 버스 빠지면 그 여행 가나 마나지. 기분 다 잡친다고. 그래서 주식에 있는 우리 스마트폰을 갖고 가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전부 다 지워버리고 우리 주식 가신 분들은 다 단톡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싹 다 나와버렸어요.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단톡방에 들어있으면 내가 여행 가서서도 단톡방에서 오늘 시장이 빠졌니 어쩐니 계속 단톡방에 보낼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면서 내가는 이제 8월 20일 날인가 들어오니까 그때 다시 초대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여행을 갔다면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업투자 하는 친구인데 한 달 정도의 여행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이 정도는 돼야지 시세를 요청을 하고 참 공통점이 있네요. 간혹 가다 예를 듭니다마는 우리 정체진 프로한테도 제가 어떤 업무상으로 통화할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세미나 초대라든지. 그러면 이제 뭐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전업투자자한테. 정프로 요즘 보유 종목은 어떤가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많이 오르는 종목들 최근에 못 봐가지고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철관 선생님도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질문해야 되겠네. 질문. 손절 기준 어떻게 합니까? 제이랜디님 손절 기준 다 성공하실 건 아니시고 냉장히 잘라야 될 때 그거 어떻게 정해서 자르냐 이거죠. 3년 기다려서 안 가면 이제 손절을 해버리는데요. 3년이라면 충분히 이제 가치가 발현될 만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그건 손절을 하고요. 그 외에도 그러니까 90% 90%가 손실이 나도 3년 동안은 버텨요? 그런데 그건 투자 아이디어가 뭔지에다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아이센서 같은 거는 이제 혈당기를 체크하는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그렇죠. 그게 내년 상반기에서 이제 상반기 정도에 그 무책 피를 안 뽑는 식의 그 연속 혈당 측정기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지연이 되었다고 해서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은 그게 맞다면은 계속 호일딩을 하는 거고 중간에 그게 실패가 됨이 확정이 되었다 그러면은 손절을 해야죠.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된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다는 거는 손절로 봐야 되고요. 투자 아이디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거는 팔아야 되는데 그 대표는 이게 건설주들이거든요. 건설주들은 소리말에서 벨루트랩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한 3년 지나서 퍼가 5점대로 가면은 퍼 10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실제 3년이 지나가고 퍼가 5점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주가는 덧받아지고 퍼가 4점대까지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유한 기간은 3년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시장이 건설주의의 퍼의 이익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라고 판단하고 내가 실제 생각했던 퍼 5점대가 왔지만 퍼 4점대가 내려왔지만 그건 손절해버립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제가 잘못 시장을 판단한 거로 본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잘못 판단했다라는 것들을 판정할 때 어떤 특정한 사유가 아니면 3년 동안은 자기가 버틴다. 그렇죠. 3년 동안 봤는데도 자기가 생각했던 주가 흐름이 없으면 이건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로 생각한다. 네. 맞습니다. 힘든 일을 하시네요. 현금 비중 항상 몇 퍼센트 정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계좌 현금이 얼마나 있으세요? 몇 퍼센트 있으세요? 지금 지금은 지금은 거의 다 채워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고 있고요. 주식으로? 네. 그런데 제가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저는 포트폴리오를 일단 분산시켜 놓은 상태에서의 주식 비중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풀리 인베스트 돼 있어요. 지금은 네. 그런데 그거를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계좌의 예수금 잔고가 현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의 풀로 차여 있는 거고 이제 예수금을 넣을 수 있는 돈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현금은 아직도 이유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좌 내에서는 현금 거의 소진했다 지금. 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금에 대한 이자가 너무나 낮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3개월 이상이라도 현금을 보유할 돈이라 그러면 예수금을 넣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갖고 있다가 이제 놓고 놓고 이렇게 저는 그럼 얘기를 바꿔볼게요. 지금 총자산 부동산 포함해서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한 6, 7% 좀 넘어간 70%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집도 있으시잖아요. 집도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주식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 주식에 한국 주식만 있습니까? 미국 주식도 있습니까? 저는 한국 주식만 갖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국 주식이 주식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담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볼 영어 실력이 안 돼서 저는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애플 안 사는 이유가 애플 주담하고 통화가 안 돼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모양이냐. 아니면 우리가 뭐 탄방 간다고 치면 탄방 가서 뭐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해외 주식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김 선생님은 일부러 묶이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내가 오늘 인터뷰하는 중에 제일 많이 문데 이게 아이고 참 그런데 그거 참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네요. 내가 판단 내가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는데 너무 허들이 크다. 그건 나 못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뭘 보고 그러니까 좀 스토리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외국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스토리텔링 투자. 그러니까 아마존 투자하는 이유로 되라 그러면 아주 큰 그림을 그리는데 세부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어떤 수치 때문에 이거 투자하는지. 그리고 소프트뱅크 같은 일본 회사 투자할 때 보면 투자하는 근거가 뭐냐니까 분기 끝날 때마다 손정희 회장이 하는 인터뷰 감동받아서 투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감동받으려면 책 보면 되잖아. 그런데 손정희 회장님이 그거 매일 분기 끝날 때 강의가 굉장히 드럭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모든 주식을 다 팔아서 소프트뱅크를 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친구도 있는데 원 디시전 투자라고 하잖아요. 한 번 결정하면 인생 끝이다. 다른 결정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그런 종목으로 소프트뱅크를 추천하는 친구도 있는데 저는 그게 우리가 공부해왔던 투자와 그게 맞나 싶어요. 해외 투자라는 게. 그게 해외 투자할 때 펄이라든지 PR이라든지 아니면 PSR 이런 거를 제대로 보고 투자하거나 어떤 회사의 분기보고서나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의문점을 그때그때 IR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서 해외 투자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은 실제 전화해서 물어본답니다. 영화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어서 에이 설마 아마존에 전화해서 물어본다고요? 네.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받아줘요? 받아준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벚꽃 헤드웨어 투자하는 친구들은 가잖아요. 가서 워렌 퍼핏이 영어 발음이 굉장히 빠르고 듣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실시간 듣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김 선생님은 그런 거 안 되니까 난 안 한다? 앞으로도 영어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영어 잘하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하기가 ETF밖에 못하죠. 한다면 ETF는 할 수 있죠. 자 진원 박지원님 투자 전에 해당 기업에 대해서 공부는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로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대요. 투자 공부할 때 이제 뭐 괜찮은 종목인지를 봐야 되는데 초보자하고 저하고는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14년 15년을 투자해 봤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치주라고 되는 종목들은 한 번씩은 다 공부를 다 했거든요. 그렇겠죠. 1년에 100종목씩 공부한 한 달에 10종목씩 공부하면 1년에 120종목이고 이거를 10년에 했으면 1200종목을 봤었는데 대부분 한 번씩은 다 봐왔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공부는 되어 있고 실제 투자의 종목들은 분기별 시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산업사이클상 사이클 고점으로 올라갈 만한 기업들을 찾아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킨더 사이트라고 한국 공시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IR 공시하는 사이트가 거기 들어가면은 IR 일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정을 보고 어디서 IR을 하는지 봐서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다 싶으면 그 오후 휴가 내고 이제 가서 IR을 듣고 IR 한 한 시간을 휴가를 내고 가는 거죠? 그 휴가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어디 갔다 올게요. 그러면 연가가 이제 연가를 쓸 수 없는 직장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직장 같은 경우는 연가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연가를 쓰면서 이제 오후 휴가를 내면 되니까 그래서 오후 휴가 내고 그러면 1년에 IR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몇 개 회사나 지금 가신 것 같아요? 최소한 한 달 한 번 정도는 간다고 봐요. 12개 이상은 IR 간다? 그렇죠. 그런데 IR을 가서 정말 괜찮은 회사다 싶으면 IR 가면은 보통 IR 담당자가 한 명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세 명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IR 담당자가 끝나면은 이제 명함 주고 명함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주담은 이제 걸려든 거지. 걸려든 거죠. 걸려든 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 연락처 알려드리면서 다음 분기 시적 끝나고 한 번 탐방을 가고 싶은데 일정이 괜찮겠냐고 하면은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는 거하고 직접 담당자하고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도 많이 틀리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확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한 번 이제 시적이 잘 나오면은 찾아가가지고 네. 그러면은 지난번 IR 때 만났던 누구 누구 나오고 얘기하고 이제 얘기를 좀 깊이 있게 한 한 시간에 한 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 갈 일이 있으면 주총도 이제 가서 이제 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IR 회사 한 번 만나고 담방 가서 만나고 주총 때도 한 번 보고 가면은 1년 3번은 만나는 거니까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한 번 공부를 해놓으면은 이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자신감이 좀 생기거든요. 네. 그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면은 주가가 빠지면 공포지만 네. 이 회사가 지금 이해도가 높은데 주가가 빠지면은 오히려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위험인지를 적합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또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특히 직장인 투자자들은 많은 종목을 절대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휴가를 매번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올해 같은 건 상반기에 거의 휴가를 못 갔어요. 우리가 휴가가 연가가 있긴 하지만 이 휴가를 내고 싶다고 낼 수 있는 직장이 있나 모르겠어요. 다 어떤 부서에 따라서 그렇죠. 또 뭐 직급에 따라서도 또 다르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꼼짝을 못하는 제가 보직을 받아가지고 휴가를 한 번 못 내고 제대로 못 내고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열기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직장에서 그렇게 막 높은 분은 아닌가 봐요. 저도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중간 정도 되세요? 20년 차입니다. 제가 20년 차가. 20년 차는 모두 임원도 되고 임원 이런 건 아니시죠? 임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밑에 직원도 좀 많이 있습니다. 네. 현준섭 씨가 이런 이거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생각해야 되나. 투자하실 때 국제정세 이런 것도 보세요? 그런 건 절대 안 봅니다. 절대 안 봐요? 그러면 미중 무역 분쟁이니 무슨 북한 발사하고 아베 뭐 하고 이런 거 아예 생각 안 해요? 아예 생각하지 않고요. 1년에 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정도 그런 정도 이제 보기는 하는데 그거는 한 번 크게 한 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제가 이것도 어떤 책 워렌 퍼피시라든지 필리피서가 벤자민 거래엄이 경제 분석하고 시황 분석해서 투자해라는 얘기도 한 번 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안다고 하더라도 내 투자 의사결정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이나 내일 타결이 될 거라는 정보 내가 알았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미중 무역 분쟁이 내일 아침 9시에 퇴근이 될 건 내가 미리 알았다고 한다 손치더라도 내가 보호하고 있는 종목 중에도 내가 팔아야 될 종목도 사실 일을 못 찾겠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사야 될 종목도 못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던 어떤 특정 기업이 그런 미중 무역 때문에 결정적으로 매출액이 증가거나 감소하지도 않을 텐데 왜 그런 불필요한 정보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데 휘둘릴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 좀 삭 빼버릴까 아침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더 안 되는 게요 투자자는 투자는 다양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개장 싫어하는 투자자들이 퀀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매우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은 기업의 얘도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좋은 게 뭐냐 하면 퀀터 분석하시는 친구들은 분기 모멘텀의 수요를 발생시켜주는 자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철저하게 코덱스 200이라든지 어떤 지표가 잘 나오면 묻지마 매매가 들어오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투자자들이 있는 게 우리 시장에 더 건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황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저점 투자하시는 분이 소수일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0명 중에 2, 3명밖에 이렇게 투자 안 하실걸요. 그럴 거예요. 아마. 제 주변에도 물론 이제 매끄러한 분석이나 정세 이런 거가 중요치 않은 건 아니죠. 그런 것들도 다 이해를 하시면서 봐야 될 텐데 정말 투자를 위해서 공부하는 건지 상식을 넓히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지 좀 구분을 하면서 제 말하는 분이요. 중요 질문. 그렇다면 신과 함께 같은 경제 컨텐츠 채널이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떤 프로그램이 추가되면 제가 좀 사적으로 여쭤볼 거를 제 말 왜냐하면 우리 주식투자 아카데미도 아시고 우리 공개 방송도 오시고 다 참석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때 좀 오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전업이구나. 안 그러면 이런 우리 행사에 다 오시고 그럴 수가 없을 텐데 그런데 그걸 하시는 거 보니까 참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 투자자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좀 더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 광고는 아닌데 저는 다양한 이제 그걸 많이 듣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유료로 여러 가지 유튜브에 관련된 데 학원 있으면 거기도 다니기도 하고 마케팅에 가는 데도 다니고 있고 또 최근에는 유료 독서 모임 트레바리 같은 데도 나가고 있는데 신과 함께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그런 트레바리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독서 클럽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식투자 아카데미 하신 분들도 오프라인 미팅을 좀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약간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잘못 운영이 되면 괜히 종목이나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좀 피해보시는 분들이 아까 저는 그런 높아심이 좀 있거든요. 워낙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어떻게 건전하게 좀 프레시하게 좀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선생님 조언을 저희가 잘 좀 반영을 해서 안전한 투자 문화가 또 이제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건전한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이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도 개인투자자 이 직장인들 주식투자 지금 안 하시는 분들한테도 하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득이 없이 노동으로 이한 소득만 갖고는 절대 부자가 나든지 경제적 자유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식도 좋고 채권도 좋고 부동산도 좋으니까 어떠한 방식이든지 꼭 투자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맡기고 보관만 하는 건 안 된다? 은행에 맡기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치 계약이거든요. 임치 계약이다. 돈을 맡겨주는 걸로 해서는 수급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가 되더라도 그게 단돈 100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을 불리는 연습을 많이 한다면 100만원을 200만원을 만들었던 사람은 1억을 2억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 1억을 2억을 못 만들었던 사람은 1억을 갖다 줘도 2억을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자는 건데 트레이딩은 질문 한 개만 더 할게요. 이영우 씨 한 종목당 수익률은 대체로 목표 수익률을 몇 퍼센트 정도 보고 들어가시는지요? 저는 보통 100%를 목표로 하는데요. 왜 100%냐면 10% 20%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10% 20% 손해보고 나오는 건데 10% 20% 수익률을 낮게 잡잖아요. 그러면 투자 보유 기간도 낮게 잡아 짧게 그렇죠. 그러니까 번트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10% 먹겠다 20% 먹겠다 그러면 일주일 보유하겠다 3일 보유하겠다 이렇게 기간이 짧아지는데 100% 먹겠다는 사람이 일주일 투자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100% 먹겠다고 투자를 하면 1년은 투자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것도 잘 봐야 될 게 너무 큰 스케일이 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미중 무역 분쟁이 극적으로 해결이 되고 일본이 보복을 처리하고 그래서 이 기업 이런 스케일이 큰 걸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들을 봐가며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넓혀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30% 40%를 목표로 하되 그거를 좀 더 키워서 최대한 수익률을 높게 하자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 그게 뭐냐면 투자라는 거는 승률 게임이 아니라 수익률 크기 게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 같은 거는 2대 1이면 두 끄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만 주식 투자라는 거는 2대 1이에도 두 번 손해를 보고 한 번 이겨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이기 두 번의 손해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한다면 그분이 이기는 자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은 최대한 크게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잘 잡은 종목 저 같은 직장인 투자자들이 가끔 가다가 좋은 종목을 잡는데 좋은 종목을 잡았을 때 최대한 수익률을 300% 400%까지 끌어 당겨 놓으면 10% 20% 손절하는 거 10개 나와도 다 커버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직장인 투자자로 투자를 하다 보면 1년에 꼭 두세 종목 세네 종목이 완전히 그 해에 히어로 종목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루타 3루타가 아니라 홈런 종목이 하나씩 나온다 이거죠? 비중이 있었던 종목에서 그러면 그런 종목이 손절했던 많은 종목의 커버하고도 남는 수익이 나와서 결국 돈이 불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은 게요. 10종목이 있으면 10종목을 다 성공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는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예를 들면 10종목 중에 두세 종목이 홈런이 나오면 나머지 종목에 예를 들면 스트라가운 몇 번 당하더라도 다 커버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 장타 종목들이 한두 개씩 꼭 나와줘야 되니까 목표 승률은 비교적 100% 이상을 보고 그런 확신이 들 때만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분 혹시 갖고 계십니까? 2014년도에 시장가 매수했습니다. 시장가 매수라는 게 그러니까 제일 싼 걸 산 게 아니라요. 그 시세에 맞는 제일 좋은 로라이청을 사버렸죠. 저 집도 살 때도 주식을 살듯이 샀었거든요. 어떻게 사셨어요? 일단 제가 산 식장과 가까운 지역에서 가장 좋다는 주도주라고 주도 아파트 랜드마크 아파트 그렇죠. 랜드마크 아파트 거기서도 로얄동의 로얄층 그렇죠. 그래서 로얄층과 로얄통에 가서 집을 샀는데 갈 때도 네이버 부동산 부분을 보고 가서 가장 로얄층을 달라고 그 지역의 대표 아파트를 사고 해서 가서 이제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 가서도 여기서 가장 좋은 아파트로 달라 했더니 그쪽에서는 싼 것부터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중개사 사무소에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인 시장인데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모든 가격은 그 가격에 맞는 가격이 배겨질 건데 싼 아파트를 보여준다면 그건 싼 어떤 이유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나는 그 싼 아파트가 아니라 적정한 걸 달라고 해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지역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강북입니까? 강남입니까? 강북에 하광가가 있는 대표적인 랜드마크 아 하광가? 뱅크 사거리? 아니 왜냐하면 또 어떤 분이 오해하실까 봐 이 양반 뭐 저기 또 압구정동 거기 그냥 제일 큰 아파트에 로얄증 사시는 거네 뭐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왜 제가 그 오해하시게 되면 원래 가치투자자들이 전업투자자들이 뭐 이렇게 주식에 풀리인베스트 된 분들은요 집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안 하시잖아요. 사실 그 집에 집을 그냥 캐리하는 그걸라면 내가 주식으로 투자해서 먹지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종료하고 제가 그러니까 개인투자들이 크게 송구하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이 제가 종료하신 분이 있는데 네 그 두 분 다 주식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 다 부동산은 돈을 거의 못 벌었어요. 손해만 보고 그런데 그거 두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었는지 했더니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건 분류소득이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아파트로는 돈을 벌 수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못 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부동산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주식은 왜 안 하냐 했더니 주식으로는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주식을 못 번다고 생각하냐니까 주식은 다 투기이지 않냐. 부동산으로 자기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는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 몇 명을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다 부동산 돈을 벌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또 대부분 주식은 돈을 다 못 벌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상대방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못 벌었던 거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암시라는 게 중요해서 나는 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이거는 돈을 못 번다고 처음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부동산 돈을 못 번다는 사람 선입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부동산 돈 벌 수 있다고 좋은 것까지 찍어줘도 안 사고 투자 안 해도 돈을 못 버는 거고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자기의 세계에 빠져서 남의 얘기는 잘 안 듣는데 집은 그냥 실거주 목적에 집은 한 채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이상이 있는 분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양수 겸장을 하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생각 같아서는 우리 바람의 숲 김철광 님하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또 여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녁 안 드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배가 고도록 하고 있어요. 배고프시잖아요. 오늘은 이만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다 댁에 가서 식사도 하셔야 되고 따뜻한 밥 드셔야 되니까 오늘 이 정도 좀 더 해달라는 분이 저렇게 많네요. 그런데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오실래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바람의 숲 김철광 선생님 모시고 직장인으로서 주식 투자에 어떻게 입문하게 됐고 또 지금까지 15년 동안 어떻게 성공적으로 투자하셨는지에 대해서 노하우와 투자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김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요. 철학이 있는 투자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날씨가 좀 굳습니다. 건강 좀 조심하세요. 적어도 오랜만에 저희 후드티를 입었습니다마는 몸 좀 따뜻하게 하셔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장애 어렵지만 힘 좀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Vegan. live Po 구매 그냥 가다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내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해 침alth에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